너 세게 야 본인이 해도 상관없어 여기에서 이쪽 걸 이렇게 던진 게 얜 거꾸로 잡고 있어 젓가락을 얜 거꾸로 잡고 있어 젓가락을 아 얘 딱 봐도 꼴등이다 어 어려울 것 같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아 형 옆에서 앉으면 안 돼? 넷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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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못해 얘? 얘를 너무 못한다 장훈이 던가락질 배울 때 어린 왕자 강찬이들 어린 왕자 강찬이들 어린 왕자 강찬이로 시작해가지고 얘 포기했어 포기했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해봐 좋아 좋아 야 팬들이 이런 모습 원하지 않아 좋아 빨리 야 스톱 오케이 스톱 오케이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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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100% 퇴한 게 알겠어 일단 야 왜 이렇게 많아져요 아 뭐야 제가 이겼는데? 저 일곱 개 일곱 개 했습니다 아 저기야? 야 나 이거 한 줄 알았어 아 진짜 바보 아니야 왜 왜 11회 많이 옮겼다 감사합니다 압력이 좋은가 보다 젓가락질 잘한다 개빵몽아 내가 이겼어 야 너 잘한다 어렵지 진짜 이런 걸 보고 배워 베네핏을 받게 될 몸풀기 게임의 우승자는 피형이야 어? 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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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가장 많이 옮기는 사람이 1등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30초 동안 옮긴 총 개수에 따라 우승자를 한 명 정할 거야 파이팅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야지 파이팅 아 뭐야 근데 이거 왜냐면 이거 좀 아 그게 인생이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있어 나 진짜 화났나 봐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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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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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